안녕하십니까. 청주대 교수 재직 당시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 씨가 경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터져나오는 미투 폭로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둔 배우 조민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에 숨져 있던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는 오전까지도 피해자들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청주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한 조 씨는 익명의 폭로로 여제자 성추행 의혹이 알려졌고 직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미투 폭로가 잇따르자 사과로 입장을 바꿔 악화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제자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잘못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외득이 지어져가지고 다들 유감을 다 표현 입장인 것 같아요. 다 착잡하기도 하고. 충북지방경찰청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 종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민기 씨의 성추행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오는 12일 조 씨 소환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